이번 시간에는 기타 연습에 도움이 되는 앱 중에서 박자기 앱, 매트로놈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템포라이트를 검색합니다. 알패벳으로 T-E-M-P-O 한 칸 띄고 L-I-T-E 그 다음에 검색을 누릅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와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다운로드라고 써있을 겁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다 받아졌다면 열기를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자 첫 화면이 이렇게 나와있을 텐데요. 이 위에 동그라미 4개 중에 첫 번째 거는 액센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른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만 액센트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리죠. 자 이 액센트를 한번 누르시면 액센트가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동그라미가 어둡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소리가 안나는 기능은 거의 쓰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는 밝게 두시고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액센트 표시가 나도록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번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 100이라고 써있는데요. 현재 메트로노마의 속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빼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이렇게 한 번씩 늦출 수가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10씩 내려갑니다. 또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는 하나씩 누르면 1씩 올라가고 길게 누르면 10씩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왼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4분의 4라고 써있죠. 지금 박자기의 설정이 4분의 4박자입니다. 이걸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박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박자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8분의 9박자 일단은 4분의 3박자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뒤로가기 누른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시면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는 강, 양, 약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약, 강, 강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셔도 됩니다. 다시 4분의 4박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음표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리듬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4분음표로 박자가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번에는 8분음표로 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8비트 리듬 할 때 많이 설정을 해두죠. 이 리듬도 액센트는 2번째 박과 4번째 박을 액센트 표시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자기 소리를 느리게 하시면 보통 슬로우 발라드가 되겠죠. 느린 발라드 곡이 되고 빠르게 하면 빠른 8비트 음악이 되겠습니다. 라이브 곡의 곡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하면 좀 신나는 곡들이 되겠죠. 빠른 8비트 곡입니다. 자, 다시 오른쪽 아래에 리듬을 누르시고요. 음표가 3개가 가려져 있고, 3자가 쓰여 있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보통 우리가 슬로우락 또는 두합 발라드 12비트 리듬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accent 표시는 두번째, 네번째로 해 두시고요. 보통 느린 곡이 많으니까 60에서 80 사이를 놓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리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밑에 쪽 셋 입대난 표시의 가운데 음이 없는 이 리듬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리듬은 shuffle 리듬입니다. 이것도 accent 표시는 두번째와 네번째로 해 놓고 템포는 조금 더 올려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자기를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타 연습할 때 박자감도 기를 수가 있고, 기타 연습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자기를 틀어놓고 기타를 치게 되면은 박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연결한 다음에 한쪽 귀에만 이어폰을 꽂고 연습하시면 기타 소리가 잘 들리고, 또 박자기 소리도 잘 들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äum bank에서 이제 뱉는 것도 같이 주어지면서 총 эти 뱉는 것도 있고, 두개의 종이 좀 더 좋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